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입니다. 오전에 차명진 후보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가 있었는데요. 탈당 권유 아시겠지만 권유를 하면 10일 내 탈당계를 내야 되는데 선거가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결국 후보 자격을 계속 유지시키겠다. 이런 의증을 드러낸 건데요. 이에 대한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진 후보에 대한 탈당 권유. 면제부를 준 것이다. 오늘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가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텐트 발언에 대해 탈당 권유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차명진 후보의 후보자 자격을 유지시켜 국회의원 자리에 앉히고 말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징계가 아닌 징계, 면제부를 준 미래통합당의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차명진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식의 죽음에 대한 동병상련을 헤쳐먹고 찜쳐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헤쳐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세월호 텐트 망언으로 겨우 아물어가는 유가족들 상처의 딱지를 다시 뜯어낸 사람입니다. 인면수심이라는 비판도 아깝습니다. 동물의 이치도 이토록 악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차명진을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 후보로 살려두는 미래통합당의 수진도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국민과 부천시 유권자들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이런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대표로 국회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당장 차명진 후보를 제명해야 됩니다. 꼼수 징계, 면제부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